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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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유산소요 유산소 우리 노래교실에 가면 누구 노래를 좋아해? 박우철 노래 와... 안 좋아하시네 재석이 형은 알 때까지 말씀드리죠 재석이 형은 트루트계에서 오색을 정리로... 잠깐만, 이 여사님 제가 아까 5호선하고 헷갈렸던 노래인데 이거 알겠다고? 아니... 사운드가 나을 때보다 훨씬 더... 기억나면 그때 기억난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합정형의 영상으로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달라져야 하나 알아줘요 유산소 아아... 합정형의 주인공 아, 뭐 들어요? 아, 뭐 들어요? 아, 뭐... 아, 뭐... 말해주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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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유산소, 유산소 우리 노래교실에 가면 누구 노래를 좋아해? 박우철 노래 제석이 형은 트루트계에서 오색을 정리로... 제석이 형은 트루트계에서 오색을 정리로... 우리 추가 공연, 저희도 트루트 가수 있거든요 아니, 여기 왜냐면 여기 우리 또 형님이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다 함께 당신의 말 열려라, 다 함께 열려라, 다 함께 당신의 말 열려라, 다 함께 열려라, 다 함께 너 왜 자꾸 우리 죽어, 너 왜? 아니, 근데... 그리고... 자신 찍으려 했는데 여사님 표정 안 잡았다고... 자신 찍으려고요 아, 의상이 행복하네 아, 근데 여기 엄청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요 아, 너무 웃긴다 아, 이게... 아, 이게... 아, 잘한다 야, 안 했어 물 날라가니까, 날라가야 아, 이 노래 별로예요? 네? 별로예요? 이거? 이 분 노래? 네 첨 들을라 미스 트루트 하겠다 낫떠라, 낫떠라 아, 미스 트루트 나와요 전국에 다... 그러니까, 미스 트루트 나와요 진짜 여사님들한테 사랑받으려고요? 아니야, 아니야